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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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분위기 한 번만 그럼 바꿔봅시다. 이렇듯이 설리울 적에 흥보를 살린 도승 하나가 내려오겠다. 흥보를 살린 도승 하나가 내려오겠다. 충 내려온다. 충 내려온다. 충 하나 내려온다. 충 하나 내려온다. 충 하나 내려온다. 저중을 거동 보소. 저중을 거동을 거를 보아. 저중을 거동을 거를 보아. 헐디 헌중. 헐디 헌중. 세 박자. 헐디 헌중. 헐디 헌중. 헐은 두 박자. 헐은 세 박자. 디는 두 박자. 헐은 두 박자. 중은 세 박자. 헐디 헌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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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디 헐디 헌중. 철을 훔치고 철을 훔치고 보험뽕 눌러쓰고 보험뽕 눌러쓰고 중 내려온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을 거동 보소 저중을 거동 보소 저중을 거동을 헐보아 저중을 거동을 헐보아 저중을 거동을 헐보아 헐디 헌중 다 떨어진 송낙 다 떨어진 송낙 요리 송치고 철이 송치고 요리 송치고 철이 송치고 요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고혼뽕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장삼 실띠롤띠고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으 거동보소 저중으 거동보소 저중으 거동을 헐보아 저중으 거동을 헐보아 헐디 헌중 헐디 헌중 다 떨어진 송락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고혼뽕 눌러쓰고 고혼뽕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장삼 노닥노닥 지은장삼 실띠롤띠고 실띠롤띠고 중 내려온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오건다 중 하나 내려오건다 오건다 중 하나 내려 오건다 저중 거동 보소 저중 거동을 그래 저중 거동을 보아 저중 거동을 보아 그렇지 저중 거동 보소 저중 거동 보소 저중 거동을 보아 저중 거동을 보아 올디 헌중 올디 헌중 다 떨어진 송납 다 떨어진 송납 요리 송치고 저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요리농기고 요리 송치고 저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저리 송치고 누구 헌풍 흘렀어 누구 헌풍 흘렀어 노닥노닥 치은장삼 실띠럴띠고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 거동 보소 저중 거동을 보소 저중 거동을 보소 저중 거동을 보소 홀리언중 다 떨어진 송락 요리 송치고 초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초리 송치고 호흥뽑 눌러쓰고 호흥뽑 눌러쓰고 노닥노닥 치은장삼 노닥노닥 치은장삼 실띠럴띠고 실띠럴띠고 중 내려온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 거동 보소 저중 거동을 보소 저중 거동을 보소 저중 거동을 보소 혼리 환중 혼리 환중 다 떨어진 송락 다 떨어진 송락 요리 송치고 초리 송치고 호험복 눌러서고 노닥노닥 지은장삼 질길을 띄고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 거동 보소 저중 거동을 보아 홀디 헌중 다 떨어진 송락 요리 송치고 초리 송치고 호험복 눌러서고 노닥노닥 지은장삼 질길을 띄고 이렇게 하니까 나하고 같이 하니까 되잖아 그냥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같이 하면 또 돼 그치? 아까 배운 장단 이런 장단인데 멋있지 이게 멋있다니까 이런 장단은 우리나라에 많이 써 진짜 우리나라에 많이 써 이런 장단은 이런 류의 장단 우리가 아까 배운거 하고 사부님이 하는거 좀 약간 변칙한거죠? 아니 똑같은거야 척은 안쳤잖아 아 그냥 중 내려온다 이게 척이지 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 거동 보소 저중 거동 흐를 보아 홀디 헌중 다 떨어진 송락 요리 송치고 초리 송치고 호험복 눌러서고 노닥노닥 지은장삼 질길을 띄고 이렇게 되잖아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뭔가 땡겨져서 우뻑우뻑 이렇게 하잖아 쩔뚝거리면서 우쩔거리면서 신나 저기가 없으니까 그 짝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쩔뚝거리는 것도 아니야? 쩔뚝건 당연히 쩔뚝거리지 짝이 없잖아 셋이 가면 여기도 대칭으로 셋이 나와야 하는데 셋 둘 둘 셋 이런식으로 가니까 그렇지? 엇이야 짝이 안 맞아 셋 둘 셋 둘 가든지 셋 둘 둘 셋 가든지 이렇게 돼있다고 그러니까 안 맞지 그래서 멋있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런 장단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아프리카도 권아빠 권아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우리 장단의 아주 매력 그래갖고 작곡가들이 그냥 이 장단의 매혹도 해가지고 이런 이 장단으로 곡을 많이들 채웠어 뭐지? 우리 훈타령 훈타령 육자백 육자백이구나 육자백이구나 그렇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왕 나온 것은 매조질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해줄게 우리 목요가 세네 보니까 잘해 감수성이 얼마나 나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배운다 어이 뭐 낙지 한번에 꼭 해완에 더 commit 이왕 도망가 있도록 해완에 해완이 해완에서 이왕 획 이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